쌀쌀쌀쌀쌀쌀밤 안녕하세요 쌀밤입니다. 여러분도 유괴를 당할 뻔한 적 있나요? 오늘은 초등학교 때 유괴를 당할 뻔했다는 제보자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유괴를 당할 뻔한 적이 꽤 많아요. 그 중 제일 위험했던 한 사건을 들려드릴게요.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. 어느 날 엄마가 제 가방에 호루라기를 넣어주시더라고요. 너 이거 가방에 넣고 다녀. 맨날 못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꼭 넣고 다녀. 알겠지? 그러고 저는 학교가 끝나고서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. 한참을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친구는 일이 있어서 먼저 집에 갔고 저 혼자 놀이터에 남게 되었습니다. 그때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. 땡땡아 나랑 같이 놀자. 저는 분명 처음 본 여자아이였는데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이상했어요.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? 라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어린 여자아이인데 뭐 있겠어? 라는 생각과 마침 혼자여서 심심하기도 했기에 그 여자아이와 같이 놀게 되었어요. 그렇게 그 여자아이와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다른 놀이터로 이동을 하자고 하더라고요. 저기 아파트에 더 좋은 놀이터 있는데 거기 갈래? 저는 그 여자아이와 노는 게 나쁘지 않았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여자아이를 따라갔죠. 그런데 아파트로 간다던 여자아이는 큰 도로가 아닌 점점 으슥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. 무언가 이상하다고 여길 때쯤 앞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. 그 남자는 검은 모자에 검은 옷, 검은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어요.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위기를 직감했고 여자아이에게 놀이도구를 꺼낸다고 하고 가방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힘껏 불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. 제가 도망가자 그 여자아이와 그 남자가 저를 잡으려고 쫓아오더군요.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다행히 제가 달려간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 쫓아오진 않았어요.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이용해서 유인하는 수법에 제가 당할 뻔한 거였더라고요. 그때 제가 여자아이를 계속 따라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죠. 여러분도 처음 보는 어른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아이가 어디 같이 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